구독자 3만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태용호 김일성 주체사상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 구독자 분들께서는 모든 백신으로부터 안전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구독자 3만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튜브 올림 크리스찬 튜브 수익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업그레이드와 개척교회의 목회자를 섬기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종교 순위 미국의 종교 관련 통계 사이트인 어디이런츠 닷컴이 세계 10대 종교를 발표했다. 1위 기독교 21억명 2위 이슬람교 15억명 3위 무종교 11억명 4위 힌두교 9억명 5위 중국 전통종교 유교 도교 등 3억 9400만명 6위 불교 3억 9400만명 7위 원시 토착종교 애니미즘 샤머니즘 등 3억명 8위 아프리카 전통종교 1억명 8위 아프리카 전통종교 1억명 9위 시크교 2300만명 10위 주체사상교 1900만명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교는 11위 정령숭배 12위 유대교 13위 자연학여 14위 일본 신도보다 앞선다. 어디이런츠 닷컴은 사회학적인 관점에서는 주체는 분명히 종교이며 부소른 시대의 공산주의나 중국의 마오이진보다 훨씬 더 종교주의라고 주장했다. 북한 주민들이 속히 이단사입이 김일성 주체사상교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기를 고대해 봅니다. 오늘의 양식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오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태용호 그는 누구인가 학력 베이징 외국어 대학 영문학 학사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통일융합 법무정권 석사 제21대 국회의원 강남국압 북한 외교관 출신 태국민 후보 당선 이름 태용호 망명유 개인신변보호 차원에서 태국민으로 개명했는데 2020년 4월 28일 재개명 절차가 완료되어 본명인 태용호로 다시 활동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출생 1962년 7월 25일 58세 평양 직할시 중구역 종로동 형제 누나 태용란 남동생 태용도가 있다. 현재 이들은 태용화 절언을 선언했고 북한의 선전 도구가 되었다. 종교 김일성 주체 사상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정 태용호 의원 통일 첫걸음 북한의 종교 자유로 시작 주장 탈북전에는 북한 특성상 종교가 없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김일성 주체 사상교 신사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탈북한 이후 cts 기독교 tv에서 강남중앙침리교회의 교인이라고 밝혔으나 동아일보 인터뷰에서는 자신은 기독교인이 맞지만 교회를 정해놓고 다니지는 않는다고 하였으며 최근에는 2월 21일 광림교회 예배에 출석하였고 김정석 단임 목사는 설교가 끝난 후 태용호 의원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다니기로 했다고 소유하였습니다. 북한 대사관 내 서열 2위 한국으로 치면 고위 공무원단 나급 공무원에 해당한다. 태용화 같은 공사 신분은 월급이 700에서 900달러로 85에서 100만원 가령이었다고 하였으며 물가가 비싼 영국에서 그것도 세계적으로 물가가 높은 런던에서 700에서 900달러로 봉급으로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한국 교민들의 비공개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북한 조선 노동당 소속이었다는 경력을 가지고 있다. 조선 노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의 정당이며 1945년 10월 10일에 창당되었다. 탈북 래퍼 태용호 태용호 의원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소에 출연해 진행자가 유세 현장에서 한 그 랩을 조금만 보여줄 수 있느냐고 하자 지금 하면 되느냐며 즉각 마이크를 들었다. 비트 주세요. 출합 더 비트. 북한 최고위급 외교관 출신인 태용호 의원은 이번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랩으로 지지 유세를 해 신선한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이에 진행자는 랩 같지는 않은데 잘한다. 묘하게 끌리는 데가 있다며 이런 망가짐도 서슴치 않는 노력이 통했는지 유튜브 태용호 TV 구독자가 26만 명이 넘는다고 칭찬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 태용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는 1990년대 말 한국 영화 태백산맥을 본 뒤 북한 체제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다. 우파 진영 일각에서 좌파 문예작품으로 낙인찍은 태백산맥이 엘리트 북한 외교관의 탈북을 이끄는 원인이었다니 임권택 감독의 영화 태백산맥은 조종래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했습니다. 태용호의 탈출 아이 하나 잃어버려 난리랍니다. 윗동네 북한 분들이 테임즈 강변에서 아이 하나를 잃어버려 난리가 아닙니다. 대북 정보 관계자들이 테임즈 강변에서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말은 꽤나 중요한 인물이 북한의 통제를 벗어났음을 일컫는다. 소식통의 전원은 런던에서 활동하던 북한 핵심인사가 며칠 전 팔북했음을 직감케 하는 말이었다. 세상을 발칵 뒤집은 사람은 바로 태용호 공사였습니다. 초기에 대북정보 핵심 관계자나 정부 당국자들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정부 내에서도 핵심 고의 인사 몇몇만이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며칠이 지나면서 망명신청을 한 일가족이 북한의 추적을 벗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곧바로 중앙일보와 BBC 등의 기사가 터지기 시작했다. 북 빨치산 가문 첫 귀순 팔북 주형 외교관은 태용호 공사 부인 오해선은 김일성 동료 500명의 일가이다. 태용호 공사 부인 오해선은 북한군 총참모부 오금철 부총참모장의 일가라고 대북소식통이 전했다. 오금철 일가는 북한에서 최고 특권층에 속하는 항일 빨치산 가문이다. 오금철은 김일성의 빨치산 동료이자 노동당 군사부장을 지낸 500명의 아들이다. 오해선은 대외무역, 외자유치, 경제특구 업무를 맡고 있는 대외경제성에서 영어 통역을 담당하던 요원으로 홍콩 근무를 거쳐 2년 전 런던에 왔다고 한다. 오시일가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모두 충성해 온 뿌리 깊은 금수적 계층 인생이다. 2016년 8월 17일 정준이 통일부 대변인이 태용호 영국주대 북한공사가 가족과 함께 한국에 입국해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태용호 공사가 한국으로 귀순하게 된 동기는 김정은 체제에 대한 염증에다 자유민주지 체제에 대한 동경 그리고 자녀와 장례 문제 등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용호 공사는 지금까지 탈북해서 귀순한 북한 외교관 중 최고위급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주영 북한 대사관에서 현학봉 대사에 이어 서열 2위다. 태용호 김정은 형 김정철 수행 태용호 2015 에릭 클랩턴 런던 공연 보러 온 김정철 수행 김정은의 친형인 김정철이 기타리스트 에릭 클랩턴의 런던 공연장을 찾았을 때 통행한 적도 있다. 태용호 경제적 어려움 토론은 2013년 영상 공개 운전할 때 통행료 주차비 걱정, 쪼들린 태용호 대북 소식통은 최근 영국의 대북 제재 압박이 강화되면서 평양으로부터 대형책을 마련하려는 압박을 받아보다 탈북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태용호 공사 일가는 당초 미국 등 해외 국가로의 망명을 고려했으나 최종 결심 단계에서 한국행을 굳혔다고 합니다. 크리스천 튜브도 자유와 신앙을 찾은 태용호 공사님의 가족과 하시는 의정활동에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 튜브였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 튜브였습니다.